글자! 푸시! 마흔의 글자입니다. 다 맞아. 맞아요? 한 해 맞아요? 저 두 글자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곡정보입니다. 곡정보. 나의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우리 둘은 잘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로, 제로, 제로. 영어는 없겠지요. 영어 없습니다. 숫자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1등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 글자인지 여기에 두 글자인지 좀 헷갈려요. 눈 사이가 진짜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근데 잠깐만 왜 반대로 얘기하지? 그게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왜지? 형님은 절 멀지가 않고. 그렇지.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먼 편도 아니지. 아니 거의 뭐. 아니면 눈과 눈 사이가 멀어 뻥친 싱동엽이? 아, 눈과 눈 사이가 멀다 뻥친 싱동엽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문장 자체로는 말이라도 되는데 그 몰려있는 싱동엽 선배가 눈과 눈 사이가. 멀다고 얘기하는. 그거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이런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좀 이렇게 데뷔할 때는 좀 멀었죠? 지나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 영상 올라오잖아요. 예전에 좀 멀었더라고. 근데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살이 많이 넣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말라. 아, 상대적으로. 이게 악수입만 되는 게 아니라 뒷팀도 있대요. 맞아, 맞아. 뒷팀도 여기서 살짝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안검아 수술을 받거든요. 너무 쳐져서 눈썹이 찔러서. 그거 하는데. 미리, 미리. 진짜요? 진짜로? 미리 사용한 경계를. 찔려, 찔려. 눈썹 찔려. 티저, 티저. 동총이를 그러면 어디 있는지. 동총이? 그래, 그래. 아, 저게 위치가 어딘지? 네. 멀어 신동엽인지, 멀어 뿅뿅 신동엽인지. 나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세월 7절 맨 팀 문장이 멀어 신동엽이 맞습니까? 질문 준비됩니까? 한해 형이 안 돼요. 한해. 한해. 오케이. 한해. 오케이. 준비하세요.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이름만 나오면 당황해? 질문. 들어갑니다. 창아. 창아. 공창아. 질문은요? 신동엽 앞에 저 두 글자가 멀어 맞습니까? 역시. 야, 야, 야. 오,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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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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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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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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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요. 아, 땡땡.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멀어 땡땡 신동엽이네. 멀어지는 신동엽이 하는 거 아니야? 멀어지는? 말도 안 되잖아, 0% 멀어지는 신동엽이. 그게 괜찮은데? 멀어, 멀어지는? 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풀리는 하나가 딱 있어. 감사합니다.